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 업체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덩달아 농산물을 기르는 농가들도 아우성인데요. 특히 친환경 농산물이 심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한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신학기 아이들의 식단을 만들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가득 차 있어야 할 작업장은 텅 비어있고 가동률은 뚝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3주가량 늦춰졌고 행사들까지 줄줄이 취소되면서 납품 물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3월 23일 이후에도 개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2, 3월 달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급식 납품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등 나가야 할 돈은 그대로인데 판로가 막히면서 타격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3월 개학해서 새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시기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겹치고 겹쳐서 2중고 3중고가 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 농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에 감자와 당근 등을 보내지만 올해는 한 번 팔아보지도 못한 채 창고에 그대로 쌓여만 갑니다. 인건비나 이런 게 일반 작물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학교로 친환경으로 출하를 못하게 되면 공판장이나 이런 데 가서는 저희가 또 출하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농약을 쓰지 않아 생산비가 더 들어간 터라 농가들의 근심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학이 잇따라 늦춰지면서 급식 납품업체와 농가가 연쇄적으로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